방송대학 TV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예숙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한일간의 언어표현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언어문화를 살펴보는 그라시또 코토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의 낭만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대학 캠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캠퍼스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캠퍼스, 캠퍼스 이렇게 역시 카타카나로 외래어를 표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캠퍼스 뒤에 있는 일본 문화의 차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생각하면 캠퍼스가 있고 교정이라고 말을 해서 뭔가 공간이 있어서 벤치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도쿄에 갔는데 어느 대학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헤매고 정말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사실은 모 대학을 찾아가는데 그 대학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캠퍼스, 캠퍼스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동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지가가 상당히 높은 세계에서도 물가가 비싼 그런 도시입니다. 따라서 동경 시내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헤맸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마치 회사 건물처럼 큰 빌딩에 바로 옆에 사실은 대학의 교명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캠퍼스는 우리와 일본에 있어서 대학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학의 캠퍼스 방문해 보셨나요? 그렇죠. 먼저 대학로를 따라오면 우리 대학의 입구에 뭐가 있나요? 세이목, 세이목 정문이 있습니다. 이 멋진 정문을 들어서서 바로 왼편이죠. 왼편에는 대학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빌딩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홍깡, 홍깡. 그래서 보통 대학본부, 대학본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떠올릴 때 먼저 이미지를 그리는 캠퍼스 그리고 캠퍼스에 들어오는 입구로서의 세모 그리고 홍깡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캠퍼스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표현과 문화 차이를 살펴보는 크라시또 거토바 시간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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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